아살아 여기야 가까이 가지마 나쁜놈이에요? 하도 상처가 많은 애야 매들일게요 내 몸에 손대지마 손대지마 조용히 좀 해라 잘 어울려요 딱 하나면 더하면 완벽할 것 같은데 미소? 내 비넬이야 혹시라도 내가 필요하면 필요없어 가져가 들어와 기다리고 있어 오지마 그건 아니야 그만 그만 들어간다 들어간다 broad 볼수록 흥미로워서 내가 hind 좀 웃어봐요. 원래... 잘 안 웃어. 우물에 뛰어든 목적이 뭐야? 네가 죽어가고 있었잖아. 이상형은? 그런 거라면 나보다 강한 놈. 나도 모르게 그런 짓을 해버려서. 마음에 들어. 멋있잖아. 정말? 그렇게 말해준 건 네가 처음이야. 잃어버리지 마라. 네. 들어오지 말라니까. 약속했잖아. 난 너랑 너를 지켜줄게. 넌 내가 지켜준다고. 별명이다. 너랑 그 놈아가... 그치만 한눈에 반해버린 거려. 나... 그 남자랑 사랑을 할 거예요. 뭐라는 게 뭐야? 사랑이... 하고 싶어. 난 내 목소리 싫어. 배부른 소리 하지 마. 그거 좋은 거야. 세상과 싸우고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다는 거. 내가 떠나도... 랑이 옆에... 누군가 있어주면 좋겠다. 네가... 전부 다 약하게 만들자. 깊다. 영희가 자꾸 각질 가지래서. 이제 아무도 필요 없어. 겁쟁이! 집으로만 하고 해라. 세상에서 제일 편한 광패 쓰지 말고 천리 반짝을 뜨란 말이야. 마저 다 두목답게. 나도... 살고 싶어서. 나 너한테 시집갈 거니까 더 이상 은퇴도 못 가. 나한테 시집오지 마라. 왜? 나 죽으면 혼자 되잖아. 너 안 죽어. 내가 저승사단과 싸울 거야. 든든하네. 미안. 그래도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게 내 얼굴이었나 보지?